리더가 갖추어야 할 조건 12가지 첫째는 비전의 설정과 공유다. 리더는 미래에 대한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팀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더는 비전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함을 인지해야 하며 팀원들이 이 비전에 공감하고 자신의 업무와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소통 능력이다. 리더는 효과적인 위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팀원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는 신뢰 구축이다. 리더가 팀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일관된 행동과 정직한 소통을 통해 신뢰성을 증명해야 한다. 신뢰는 리더와 팀원 사이의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협력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 넷째는 결정력이다. 리더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리스크 평가가 필수적이다.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이를 팀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다섯째는 적응성이다. 리더는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 여섯째는 영감을 주는 능력이다. 리더는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열정적인 태도와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통해 팀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일곱째는 경청이다. 리더는 팀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더는 비판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팀원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덟째는 갈등 해결이다. 리더는 팀 내부의 갈등을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양측의 입장을 이해한 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아홉째는 책임감이다. 리더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발생 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는 리더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팀원들과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열째는 자기개발이다. 리더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열한 번째는 팀원 개발이다. 리더는 팀원들의 개인적 및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이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팀원들의 성공을 인정하며 그들의 경력 발전을 돕는 것을 포함한다. 열두 번째는 결과 지향성이다. 리더는 팀이나 조직의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팀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일의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은 오직 1인자만을 기억할 뿐이다. 리더를 꿈꾸며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필수 요건 5가지는 꼭 지키자. 1. 항상 지식에 굶주려 있어야 한다. 당신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지식이다. 무언가를 배워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흐미진진한가. 내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그 뿌듯함. 그 성취감은 환희다.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더듬이를 항상 세워놓아야 한다. 먹이를 찾는 더듬이처럼 새로운 지식에 대한 지적갈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한 가지만의 지식만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많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식이 큰 역할을 함으로 여러가지 경험을 쌓아야 한다. 2. 책임을 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은 필수다. 한 번 시작한 일은 자신이 밤을 세워서라도 끝마칠 줄 아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물론 일에서의 책임감뿐만이 아니라 사람관계에서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3.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 어쩌면 일관계에서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일지도 모른다. 화끈한 말과 행동 및 그에 맞는 책임도 함께 병행한다면 당신은 남들보다 한 발 가까이 성공에 다가간 것이다. 3. 가끔은 주변에 따뜻한 눈길을 줘라. 직장 내에서는 여러 관계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높은 직급의 상사부터 일반 단순 업무를 보는 아르바이트생까지. 바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상사와의 일처리만으로도 힘든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가끔 당신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눠라.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협력자를 만드는 것이다. 리더는 혼자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협조 없이 혼자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만약 혼자서의 힘으로 리더의 위치에 올라서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4. 신속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관련 지식이 풍부하며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여도 신속한 결단력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신속한 결단력이야말로 일의 중심에 있는 인원관리를 해야 하는 리더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앞에 고지를 남겨두고 결정을 못 내린다면 일을 시작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리더가 결단을 신속하게 내리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사람까지의 판단까지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 5. 작심삼일을 두려워하지 말자. 계획하는 습관을 가지자. 하루의 일을 계획하고 인생의 순차적인 절차도 계획하자. 그러나 대부분의 계획들은 작심삼일로 끝나고 만다. 작심삼일로 그친 계획들을 보며 한숨을 짓지만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다. 자신의 계획이 왜 작심삼일로 끝나고 마는지를 깨달으면서 다시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이 작심삼일이라도 당신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사흘에 한 번씩 작심삼일을 반복해서 한다면 당신은 계획성 있게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 3일 동안의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1년, 10년의 계획이 되므로 계획을 세움에 있어 노력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리더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대부분의 비즈니스 상황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결과는 고립된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달성될 수 없습니다. 팀워크는 일을 제시간에 그리고 필요한 수준으로 끝내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팀으로서 함께 일하는 것이 항상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팀 리더로서 여러분은 효과적인 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팀은 같은 그룹의 개인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양과 품질면에서 더 나은 비즈니스 결과를 내는 팀입니다. 팀 리더들이 더 나은 팀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5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팀장으로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효과적인 팀은 다양한 기술과 강점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팀 내 다양한 경험과 배경의 형태로 다양성을 장려하고 사람들이 1대1 및 팀 회의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더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신뢰 입증 효과적인 팀은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팀장이 팀원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우선 그들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들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팀장이 그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팀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그들을 미세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팀원들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3. 충돌 관리 충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느 팀에서든 충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나쁘고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건설적인 갈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갈등은 팀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대처하고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칠 원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4. 성과 관리 긍정적인 성과 관리는 본질적으로 팀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공하고 격려와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에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팀으로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성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기한이 되었을 때 칭찬을 해야 하지만 그것들이 필요할 때 힘든 대화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5.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효과적인 팀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긍정적이며 미래에 초점을 맞춘 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환경은 하룻밤 사이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팀 리더는 올바른 문화와 팀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강화하며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무죄 문화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면 팀의 성공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링컨의 업적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개인 철학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가 집권한 지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전 세계가 배출한 리더들 중 링컨이 최고라고 주장한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리더들 중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리더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때면 언제든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였다. 즉이나 신문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과의 면회를 원하는 사람은 거부당하지 않았다. 링컨은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는 강력한 도덕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적절한 조치 과정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는 또한 시간을 할애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기술한 장문의 편지를 썼으며 따라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링컨의 리더십 스타일은 완전한 패러독스였다. 그는 항상 일관성을 완벽하게 유지했지만 현안 상황상 필요하면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욕헌데 링컨은 매우 효과적인 리더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 강력한 지도자들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리더는 단호해야 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리더는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두절해서도 안 된다. 훌륭한 리더는 개인적인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인다. 또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사고를 고무시키고 격려한다. 훌륭한 리더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자신의 직원이나 추종자들을 교화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준다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조직 내의 사람들을 고무하고 향상시켜 리더 자신과 조직의 효율성을 배가시킨다. 필연적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들은 훌륭한 의사 전달자이다. 연설이 리더의 기품을 설정해줄 수는 있지만 그가 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은 조직 내 사람들과의 개인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훌륭한 리더들은 조직이 향하고 있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말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화 시에는 열정이 강력하게 전달된다.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감정을 주입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요점을 설명해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효과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모든 이들은 동기를 부여 받아 문자 그대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을 옮길 수도 있게 된다. 링컨 시대의 언론인 호라스 그릴리는 아브라함 링컨의 리더십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는 대통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나서 단호한 의지력, 끈기 있는 노력, 그리고 끈질긴 인내심에 의하여 위대한 설득가이자 리더로 거듭났다. 그는 당면한 과제를 온 힘을 다해 해결했으며 가능한 한, 잘 내내려고 했었다. 그리고 실패 시에는 그 실패로부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점차 유명해졌다. 그는 모든 외부적인 영향에 대해 개방적이었으며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하고 환영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침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가 지난해에 비해 더 지혜롭고 냉철하며 훌륭한 사람으로 발전하지 않은 해는 그의 일생에 없었다. 아브라함 링컨은 본능적으로 리더십 감각을 갖추고 있었으며 다음의 글은 그의 리더십이 가르쳐준 원칙과 교훈들이다. 1. 충고를 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라 2.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라 3. 명령하기보다는 설득하라 4. 정직과 성실은 필수적이다 5. 복수심이나 악의에서 나온 행동은 피한다 6. 부당한 비판에 대해 용기를 갖고 맞서라 7. 복잡한 세상에 존재하는 패러독스를 정복하라 8. 결단력을 가져라 9.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리드하라 10.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에 집중하라 11. 책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직원을 계속 찾아라 11. 혁신과 창의성을 권장하라 13. 대중연설의 기법을 터득하라 14.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라 15.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라 15. 성공하는 리더십은 다음에 4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 15. 1단계는 개인적인 공헌자 단계다 16. 기업과 정신이 풍부한 모든 리더들도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16.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리더 단계다 16.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개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단계다 17. 세 번째는 리더의 리더가 되는 단계다 17. 지속적인 성과 창출, 타인에 대한 동기부여, 한 기업의 효과적 운영 등이 가능한 리더들이다 18.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산업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18. 리더의 최종적인 단계로 자사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파트너, 주주, 사회 등을 고려하는 범 산업적 리더가 되는 것이다 19. 다음은 성공하는 리더의 14가지 행동 강령입니다 19. 꼭 필요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20. 비난은 자기에게,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21.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먼저 바로 인도한다 22. 엇비슷한 해답이 아닌 최상의 해답을 찾아낸다 23. 자기 자신보다는 자신의 조직과 사람들의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24.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25. 자신을 다루는 데는 머리를,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가슴을 사용한다 26. 바른 길을 알고, 가며, 그 길을 열어 보여준다 27. 인격을 자신의 지위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28. 여론의 물결을 따르기보다는 바른 여론을 형성한다 29. 특별한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두지 않는다 30.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정직하다 30. 실패를 재개의 기회로 삼는다 30. 유행에 상관없이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31. 효과적인 리더십이란 어떤 것일까 31. 항상 책임을 지는 것 31. 항상 관리하는 것 32. 팀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33.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잘한 일을 체크하는 것 34. 현장에서 존경을 받고 모두가 따라오는 리더의 조건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35. 다음은 부하가 따르는 리더의 조건 10가지이다 36. 1. 솔선하여 행한다 36. 솔선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다면 리더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37. 리더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멤버가 존중할 것이다 37. 최고의 경험에 한층 더 광택을 낸다 38. 신뢰를 얻었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잘했던 경험을 모두와 나누고 38. 동시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 스킬이 지금의 상황에 맞도록 좀 더 연마하자 39. 멤버에 대한 기대는 적당히 하자 39. 당신이 현재 수준의 일을 할 수 있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상기하자 40.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과해지지 않도록 하자 40. 지시를 했다면 한 발자국 물러난다 41.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시켜보자 41. 사소한 것까지 지시하지 않을 것 42.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가장 일을 잘한다 42. 필요한 때는 돕는다 43. 일이 어려워졌을 때는 리더인 당신이 돕겠다는 것을 부하에게 알리자 44. 단, 부하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45. 설명은 확실하게 한다 45. 스스로 한다는 것은 책임과 설명의 의무도 갖는 것이다 45. 부하에게 스스로 하게 함으로써 당신이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리자 46. 목표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한다 47. 언어의 전달 방식은 놀랄 만큼 다양하다 47. 지시 내용과 기한은 명확하게 하자 48.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발버둥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49. 칭찬할 때는 모두의 앞에서 하고 꾸짖을 때는 개별적으로 한다 49.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혼내면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50. 최종 책임은 리더인 당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당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자 50. 그러면 모두들 당신을 위해 바라는 이상의 일을 해줄 것이다 50. 명예는 팀 전체의 것이다 50. 당신의 부서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팀 전체를 모두의 앞에서 칭찬하자 51. 팀 안에 충분히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명예는 모두의 것이다 51. 그 사람도 당신을 신뢰하고 다음 기회에는 확실하게 일할 것이다 52. 생활 태도에 대한 언급은 신중하게 한다 52. 일이 우선이라고 해도 사람에게는 각자의 생활이 있고 일은 그 영향을 받는다 52. 주의를 줄 때도 충분히 관찰한 후 하자 52. 그래도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전달하자 53. 그 pa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